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여름김치 한번 담궈보세요 배추는 한망의 세포기입니다 배추에 칼집 넣어 잘 발라주고 원하는 크기로 손질해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주세요 굵은 소금 3컵을 준비하고 소금 2컵을 배추 넣고 소금 뿌리고 배추 넣고 소금 뿌리고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1컵은 생수 1리터에 녹여 뿌려주고 2시간 이상 절여주세요 중간중간 한번 뒤집어줍니다 물 750ml의 밀가루 고봉으로 3큰술 넣어 풀 써줍니다 생수 800ml에 다시팩 하나 넣고 끓여 육수 만들어줍니다 양파 1개반과 홍고추 9개 잘라 넣어주고 갈아 만든 배 1큰 넣고 갈아주세요 큰 볼에 식혀놓은 불과 다시육수 고추다대기 넣어주고 고추가루 4컵과 매실청 1컵을 넣어주세요 새우젓 크게 3큰술 넣어주고 유슈가 1큰술 넣어줍니다 생강 2큰술과 간마늘을 6큰술 넣어줍니다 젓갈 맛을 좋아하시면 액젓을 4큰술 정도 추가해주세요 배추는 아주 짜지 않게 절였기 때문에 물에 헹구지 말고 체에 받쳐 물기만 빼주세요 큰 볼에 절인 배추 넣어주고 쪽파도 넉넉히 넣어준 후 양념을 모두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이틀 정도 상온에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드세요 그리고 시원하게 드세요 ampiraärichten ą 1큰술 감사합니다.